그러니까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 잠깐 한번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면 사진 딱 찍어가지고 해시태그 아쉬워하는처가 딱 바로바로 오면 이럴 때 보통 흑역사가 많이 생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2시 이거를 차라리 제가 앉아서 하는 건 어떨까요?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을 일단은 한번 보여주시고 네 여기서 아쉬워 벌써 12시 어우 더워 왜 이렇게 덥죠? 아 더워요? 너무 더워요 오늘 겨울 맞죠?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그쵸 바람 벌써 12시 이거 봤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무례하지만 무례하지만 12시도 봤고 아쉬워하는 모습은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우리 청아씨가 도도한 모습도 많이 봤고 섹시한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쵸? 어디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항상 막 멋있게 막 척척척척하시고 아니에요 새롭게 나와서 새롭게 보여드리는 거란 말이죠? 그렇죠 그렇죠 새롭게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많이 못 본 게 있어요 깨무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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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세요? 저 최근에 배웠어요 깨무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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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원래 이렇게 귀여운거에요? 어떻게 하라고? 마이크 마이크 아 제가 잡고? 오케이 알았어요 제가 마이크 들고 제대로 한번 보고싶다 너무 귀엽다 이거 이 표정 이 화장을 한번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 이따가 짤로 확인해볼게요 아니요 지금 너무 귀여우신거 같아요 원래 애교를 좀 보여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났네요 그쵸?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제가 따라하면 엄청난 야유가 나올거 같아서 제가 따라한지 예 알겠어요 안할게요 안할게요 안해요 안해요 그래요 자 이번 컴백을 위해서 고민도 많이